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은 닮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담고 담고 담다가 똑같아집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이에게 특별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갈라진 가정들 북한의 형제들에게도 함께하시길 빕니다 성탄은 가정의 축제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모든 가정이 더 화목하고 우애있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모두가 하나의 큰 가정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는 외롭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탄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지난 날 우리들이 삶에서 기쁘고 좋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도록 합시다 예수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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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